장주식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 파독 근로자 60년, 이제는 국가가 보답할 때라는 제목을 김원근 주 독일 대사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글리코 아프, 독일의 1천메타 지하경도에 들어갈 때마다 한국에서 온 강부들끼리 서로 나누던 인사라고 한다. 행운을 갖고 이로 올라오라는 뜻의 인사는 석탄가루와 한중막 열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그분들의 삶을 짐작하게 한다. 1963년 한국과 소독 정부 간 한국 강부의 임시 고용 계획 협정에 따라 1977년까지 약 8천명의 한국 청년들이 탕강 인력이 부족하였던 소독에 그 당시에 파견되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독의 병원과 요양센터에는 한국의 간호사들이 또 파견되었다. 1966년부터 10년간 1만 1천명이었다. 이들 강부 간호사들은 자신의 땀과 눈물의 대가를 한 푼도 헛되어 쓰지 않고 거의 모두를 고국에 송금하였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보낸 송금액은 많게는 당시에 한국의 연간 총수출액의 약 1.9%에 해당되는 거금이었다. 1달러의 애와도 소중했던 그 가난한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종잣돈이 되었으면 투말할 나이가 없다. 상당수의 강부와 간호사들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독일에 남았다. 하지만 이분들의 독일에서의 삶은 결코 넉넉치 않았다. 대부분이 근로기관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독일 정부의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금액은 넉넉하지 않았다. 30대 초반에 와서 65세 정년까지 계속 일을 한 간호사분이 받는 연금액이 월 1,400유로 우리 돈으로는 약 200만원이 조금 안되는 199만원인데 방 1개의 정부 소유 노인 아파트 월세 600유로를 내고 나면 물가가 비싼 베를린에서 생활하기에 아주 빠듯하다. 그나마 간호사들은 사정이 낮고 강부 출신 분들 중에는 군속기간이 짧아 독일에서 복지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분들도 많다. 올 추석을 맞아 70대에서 80대의 노인이 된 강부 간호사 100여 명이 한국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최초로 파도 근로자들만을 위한 오천을 베풀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꽃피운 그대에게 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 앞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감사드리고 모실 차례라고 여러분과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겠다고 했다. 지난 2002년 국회는 파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파도 강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기념사업을 이주로 하고 있어 파도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난해 파도 근로자들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역의 법률할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파도 근로자들이 중동진출 건설 근로자나 자발적 해외 이민자와 무엇이 다르냐고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근로자 독일 파견은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고 그들의 파견을 담보로 소독 전부로부터 1억 5천만 마르크를 빌릴 수 있었다. 파도 강부 간호사들의 그 송금액과 더불어 한강의 기적에 초속이 된 것이다. 조국에 대한 이분들의 기여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보답이 될 것이다. 올해는 한국과 독일이 애교 수개월을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파도 근로자들은 모범적이고 교민 1세들로부터 한인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양국 관계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파도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루어하고 보답할 시기다. 그 시작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률 개정안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데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대목에서 약간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울컥하네요. 그런데 하여튼 파도 근로자가 진출한 지 60년이 되었지만 이제는 사실은 그분들에게 우리 국가가 정말로 뭔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내준 주 독일 대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